여러분 안녕하세요 결혼에 의자씩 낳고 정신없이 달려왔다니 60대더라 돌아보면 멀고도 먼 길 후회 없이 살아왔는지 산다는 것이 별거 아니더라 부모님 닮아가더라 그렇지만 아직도 난 청춘이니까 남은 인생 멋들어지게 내 인생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인생은 60부터니까 자식들은 곁을 떠나고 거울 속엔 부모님 모습 산다는 것이 별거 아니더라 부모님 닮아가더라 부모님 닮아가더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